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. 너희들 고등학교 가면 정부에서 너희들한테 이거 한 게 싶은다. 이거 아이패드나 이거 갤럭시 한 게 싶은다. 지금 정부에서 그럼 개인이 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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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5년도 너 그때는 몇 년이니? 4년이니까. 5.3. 5.3. 5.3이야. 그 5.3은 그냥 딱 공개이지. 이거 못 본. 그래서 이제는 시험대로 이기대로 있는 건 뭐죠? 시험대로 있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여겨둔. 선생님이 이제는 교과서 같은 것도 애들이 이런 식으로 결제합니다.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. 여기 있잖아. 어...어떻게 가면 자 우리 누구? 딴 학생도 나와. 현재 방송 시작 야 자 마이크지 점성장 중에 마이크지인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해볼께요 어 포를 깔면 여기 있잖아 차종으로 번역된 부문에 입다 말아낸 차종으로 번역된 부문에 입다 여기가 터치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가면 내가 말을 하면 작업으로 변경됩니다 자 앉아볼께요 한국말을 해볼게요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그래서 친구가 오고 나는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이런 식으로 다 풍력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아무 팀바드 프로그램을 하세요? 어 그러니까 계속 시투 이런 것만 돼요 그 다음에 아이폰에서 가능한 것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폰에서는 아이폰 대통을 어떻게 유통을 가면 여기에 이 프로그램이 있다 국어에 가면 권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아 그걸로 오면 알아? 여기가 뭔데? 이거 선생님이 같은 거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자 그러면 문장을 길게 해도 될 사람이지 문장을 길게 해도 되거든 질격 난 남자가 아이 선생님 반응이 안 좋으세요 선생님 반응이 안 좋으세요 자 말씀해 볼께요 나는 남자다 야 야 펜치하는 악목이 없게 너 남자 아니에요 여자임자 여자 여자 라고 해서 나는 남자가 나는 남자가 그렇지 아 그러면 와 엄청 커지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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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일이잖아 그리고 메일 나오잖아 그럼 전세계말에 농협이 다 된다 얼마나 많이 듣고 싶어 사우지아라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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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지아 사우지아라비아 사우지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남지아 우크라이나 이런거 으하 한국 아 스크라이나 말로 읽어보세요 어떻게 뭉 번역이 되는거야 발음이 소리가 안나 없네 여기 전세계말로 번역이 가능한거에요 아 아랍 알아브란식일지 아프고 어떤 지도 위축될까? 자 아라보 너 읽을 수 있니? 읽어봐 아라보 아라보 성님은 전생에 있는 거니까 엄청 많아 그러면 여기에 아라보로 바라낼께 에파리야라스쿨 야 너 알아도 이거 에파리야라스쿨 에파리야라스쿨 이게 단 남자다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 있잖아 우리 칭찬자 쓰고 있어 하이파이브 자 이거 보니까 어때? 앞으로 신경지 그러니까 스냅이 이거는 어플 굉장히 많은데 아주 일부만 얘기한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자동으로 터치앤톡이란 터치톡이라는 프로그램을 구하면 말하면 누르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구글 가서 구글 가서 말하면 그럼 너 우크라이나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그 남자랑 서있게 어 사랑해요 사랑이란 그 우크라이나고 아니 그 아니 그래도 아인가면 너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그 아이 스마트폰 가지고 말을 한 다음에 서로 바꾸는거야 서로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너 이거 지워봐 그 다음에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늦거야 이런식으로 이게 정신통력사 황력사 이런 직업이 위축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리고 외환특렬한 직업도 위축된다 왜 혼자 하니 외환특렬한 직업도 위축된다 왜 혼자 하니 왜 혼자 하니 왜요 전세계가 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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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세계가 당일 동학군되면 위축된다 위축된다 그래서 최신을 한 우리 선생님 제가 여러분에게 아픈 직업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테니까 자 우리 자 이제 한 두개만 들어갔는데 이것만 좀 보고 하자 전세계는